역시는 역시나 역시였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새벽 워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여기 엔비디아 슈퍼칩에 탑재될 HBM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의 권재승 부사장 외신과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의 HBM 수율이 80%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수율이 50% 남짓으로 점쳐지는 만큼 엄청난 수율인데요. 이 같은 보도에 SK하이닉스의 주가 오늘 20만원 선을 뚫어냈는데 이 수율 80%라는 발언을 두고선 서랑설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기술 자신감이냐 아니면 무리수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렇게 경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HBM3 12단 제품 둘러싸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치열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경쟁의 핵심으로 수율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수율이 정상품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분량이 10개 중에 2개다 그러면 수율이 한 80%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80% 수율이면? 맞습니다. 일단 수율이라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분량품을 속과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가 경쟁력에 굉장히 집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개를 납품해야 되는데 수율이 50%다라고 하면 2만 개 찍어야 되는 거고 80%면 그만큼 적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율이 경쟁력이 되게 직결되는 지표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이게 그래서 외부의 공개가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는 한 60에서 70% 정도 나올 것이고 삼성전자는 한 50%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얘기만 듣고 나면 그런데 그럼 2개 중에 하나가 분량품이니까 너무 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HBM이 아파트처럼 베이스 다이 위에 디램을 쭉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아파트도 부실공사다 뭐다 되게 말이 많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더 예민한 거고 더 그 안에서 성능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고난이도의 기술이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이 수율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60%, 70% 수율. 이게 아마 다른 장비업체 이런 쪽 역산해 보면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 같은데 이 80% 수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업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 좀 과장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한미반도체의 본딩 수율이 95%에서 97%, 8%입니다. 이것을 8층으로 쌓기 때문에 95에서 97을 8승 곱하게 하게 되면 대략 수율이 60에서 65%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65에서 70% 나오게 되면 잘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론 수율이 약 3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오는 것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마이크론, 삼성전자를 다 통틀어서 가장 수율이 잘 나오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엔비디아 퀄에 대해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라도 하이닉스의 이런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거였군요. 이렇게 HBM 수율 전쟁이 뜨거워지면서 말이죠. 반도체 장비 기업들 몸값도 같이 지금 뛰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특히 테스트 공정 쪽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수학 문제 시험 볼 때도 실수 안 하려면 검사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반도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를 작게는 3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좀 나눌 수 있는데 심플하게 3가지로 좀 나눠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전공정을 마치고서 칩을 패키징해야 되는데 불량한 걸 걸러내는 게 바로 첫 번째 웨이퍼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이 끝난 칩을 테스트하는 게 지금 이 패키지 테스트 마지막에 이제 칩이랑 기판 합쳐서 보는 게 지금 나오는 모듈 테스트입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일본의 어드반 테스트랑 미국의 테라다인 두 개의 사가 지금 양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캐파가 안 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조금 부각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크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웨이퍼 테스트 보시면 지금 DI, YC, SEMS, SEMICS 이런 기업들이 있고 패키지 테스트에서는 리노공업, ISC가 테스트 소켓 같은 거 제공하고 있고 지금 테크윙은 지금 테스트 핸들러 쪽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듈 테스트에는 엑시콘, 유닛 테스트, 네오셈 저런 기업들은 지금 테스트 장비들 지금 제공하는 기업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띄워달라는데 크게 띄워주지 않네요, 우리 PD가. 오늘도 그래서인지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은 기업들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 기자가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봤다고요? 네, 비교 분석까지는 아니고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딱 두 개만 간단하게 꼽아봤거든요. 일단 최대한 시장에서 조금 주목받은 걸 봤는데 조금 힘이 빠지고 있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유닛 테스트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메모리 모듈이랑 컴포넌트 테스트 장비 만든 곳이고요. 최근에는 SK하이닉스랑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 체결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보시면 태양광의 매출이 거의 60%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태양광 시설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하고 최근에는 화학연구원이랑 최근에 태양전지도 만든 기업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DY입니다. DY 같은 경우에는 DI입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지금 웨이퍼 테스트 쪽으로 해서 번인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번인 테스트가 뭐냐면 반도체가 열이나 전기를 이렇게 가해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좀 버티냐. 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이 지금 장비를 지금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나중에 HBM4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는 전용 장비를 지금 공급하려고 논의 중이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 2025년은 돼야 이거는 수혜가 보겠네요. 앞서서 정 기자 얼굴 나오게 해야 돼서 화면은 크게 안 띈 거라고 PD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사님 지금 수율 테스트 관련 기업들 중에서 여러 군데를 짚어봤는데 가장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쪽은 어디세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역시나 시세가 어느 정도 정답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강한 시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이 한 두 개 정도가 보이는데요. 바로 테크인과 그리고 YC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소위 말해서 신고가 근처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YC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 번 신고가를 터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이 두 개의 종목 자체가 여전히 HBM 쪽에서는 다른 종목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여전히 강한 회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 테마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엔비디아 실적 오늘 아침이죠. 컨퍼런스 콜에서 보니까 차세대 GPU, 블랙웨이 수요가 내년에도 공급을 크게 앞지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금 AI 설비 투자 계속 늘릴 것이라는 전망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늘려갈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번에 실적을 통해서 좀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에서 우리가 좀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신제품이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신제품 출시가 있다면 주문을 약간 좀 미루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제품을 모두가 사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제품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품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더 사기 위해서 모두가 다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GPU에 대한 수요 자체는 전혀 꺾일 기미가 안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함부로 피크아웃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젠슨왕이 오늘 의외로 HBM 얘기는 별로 안 했고요. 대신에 이제 LPDDR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서버 전력 소모를 줄이고 있다. 저전력 디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이 있고요. 큰 종목이 있는데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쪽에는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작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에이징 랜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LTC, 퀄리타스 반도체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미 올 1분기에 이와 관련된 테마로 한 번 크게 시세가 났기 때문에 작은 종목들보다는 혹시나 우리가 저전력 반도체를 보신다면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반전한 배경이 아마 이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잘 들었고요. 정 기자 어떻게 좀 정리해볼까요? 최근에 HBM에 대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가 또 핵심은 수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제가 이행시를 한 번 지어보려고 하니까 문 한 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 수율을 잡아야 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수율을 잡아야 길이. 율. 율린다.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